가자아 업그레이드 나이스 39 어 뭐야 제작 요구사항은 뭐야? 마지막 강화를 하고나면 뭐가 또있나봐 헝 그럼 일단은 철광석 두개 넣어놓죠 은? 나 은이 한개밖에 없지않나? 몰라 나중에 봅시다 지금 또 어차피 저기 할건 아니니까 가자아 하아 어차피 철광 녹일때 하나당 8분인가 걸리니까 오래걸리고 기다리기도 좀 그렇잖아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을듯 아 뭐야 여기서부터는 전투가 없나? 갑자기 프레임드랍이 심하게 터지네요 오 야 왜이렇게 무섭냐 얘네 야 니네 우리편 아냐? 남의편이야? 어머 저게 뭐야? 아 첫번째 마을에도 저런거 있었지 그 역병 불태우고 있는건가? 아 그 마을라고 하긴 좀 그런가? 어쨌든 그 대장장이 아저씨 구했던거 여기가 심하네 프레임드랍이 그렇게 까지 고상인게임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까지 고상인게임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심지어 이건 왜 러시아어로 나와요? 위에 아 지금까지 영어랑 한국어랑 혼용돼서 나왔던건 보았는데 이건 왜 또 러시아어냐 아니 프레임드랍 너무 심한데? 아 저 문을 열어버릴라고? 아 저 문을 열어버릴라고? 아 저 문을 열어버릴라고? 아 저 문을 열어버릴라고? 그 문을 열어버릴라고? 당연히 알게 그 문을 열어버릴라고? 아 저 문을 얘기하지않아 야 열지 말래잖아 총독이 그래 굳이 열어야겠어? 독이 형 어떻게 된거야 어? 이 곳에 가세요.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안해주고 병사는 이렇게 많으면서 난 당연히 분위기상 보스 나올줄 알았어요 평화 열리고 고통의 날 다치리 말하는 자의 속삭임 말하는 자의 방 서쪽으로 뭐라는거야?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? 어떻게 올라가는거니? 아 얘네가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제 가도부어온 줄 알았네 가도부어온 줄 알았네 가도부어온 줄 알았네 이것들 또 나와? 이것들 또 나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깍쳤니? 난 이들이 전설 속 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. 말없이 역병을 무찌른다는 그 신비로운 전사가 아니다. 놈들은 그저 끔찍하게 뒤틀린 존재에 불과했다. 어쩌면 도굴꾼이 왔다가 탐욕에 대한 벌을 받은 걸지도 모른다. 고대에 가보실 그 타락한 영혼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르지. 대체 어떤 고통이 아니면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? 나는 덤불 속에서 숨을 참으며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. 답은 나중에 찾아도 된다. 일단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니까. 쟤... 죽은 거 아니었구나. 계속 일기를 써놨네. 일지를 내가 자꾸 서커스를 하려고 그래. 쏟아야? 아니, 야 인맨이 왜 없대? 아, 미안. 미안. 저 템들이 그닥 탐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게요. 상자가 있으면 갔을 텐데 상자가 아니잖아. 아이고, 복갱이 질을 슬슬 못... 아이고! 루비가 나왔네. 개꿀. 음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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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자. 이런 장소가 있... 자, 그러면은 인맨 좀 비우고 갈까? 아씨... 아니, 계속 집에 가야 돼! 파랗. 하지만 참을만해. 그럴 수 있지... 어? 말하는 자. 서쪽으로. 이게 말하는 자야? 그래, 니네 나와야지. 상둥이가... 상둥이가... 드디어 나왔다 싶었는데... 이렇게 생긴 상둥이였니? 상둥이였니? 잘못 누른다. 아, 또 그 패턴이야? 아니 아 저 계속 장판이구나 오케이 이 게임은 덩치 큰 놈들은 꼭 저 발로 차기를 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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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엔시간이 해 죽어 갈라진 쌍둥이로 유명한 탈옥수들이 방안에 숨어 있었다 놈들을 처치했다 이제 재단에 다가가 관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야 이건 왜 신앙이야 아니 누가 봐도 신앙이 아닌데요 아니 저무기가 어떻게 신앙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근력이어야지 어 지들 멋대로야 하여간 현재 체급의 피해진가 아씨 갖고 싶어 아이고 무조건 인벤 만들어야 돼 야 그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아 돌아가서 올라가야 돼? 아니 점프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챕터 1 끝일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 보니까 3시간 컷도 된대요 컨텐츠가 그렇다는 말은 메인 달렸을 때 3시간 이라는 걸 테니까 나처럼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고 메인만 쭉 달리면 3시간 안에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만 2시간도 나올 것 같다 말하는 자는 역병을 퇴치하지 않으면 산의 관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다 섬을 계속 탐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뭐야 아직 그럼 안 끝난 거네 난 이 게임이 도그마였으면 좋겠어 다크서울이나 얘를 죽여버리게 난 이 게임이 도그마였으면 좋겠어 다크서울이나 얘 죽여버리게 쟤를 죽이면 후한이 없을거같아 그래요 돌아갑시다 오데사는 무슨 역할을 할지는 아직 아예 안나온거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온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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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였죠 음광석이랑 아 은주계랑 구리주계 곰발 곰발은 내가 없지 않나 멧돼지 발만 있었던것 같은데 아 뭐야 집갈라 그랬던건데 사크로멘트 내, 우리 우리, 우리, 누군가 또 오고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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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앤 그렇답니다 있어봐 나 곰발바닥 있는지만 보고 올게 일단 철주개 넣어놓고 슬메이저 대가리 슬메이저 대가리 슬메이저 대가리 그치 곰발바닥은 없어 흠 슬메이저 대가리 넌 누구신데요? 아 개구나 아 개구나 아 개구나 아 예전에 모를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예전에 진우는 첸베그를 말해보니 제가 정의에서 알아보아요 아 여행이 에이저 대가리 아 그치 말이야 나는 엘사가 누군지 몰라 비록과 진실이라는 새로운 퀘스트가 생겼어요 일단은 로안한테 가서 역병 저것 좀 아우 귀찮아 그 때까마귀 탑 승강기가 생기면은 이럴 필요가 없나? 승강기 건축해야겠지 짱나네 아이코? 여기 마스터 케이린의 스테이블 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 손 오픈 늘리자 저거야? 저거는 여기서부터 뛰어갈까요 그냥? 가자 지금 뭐 민기적거릴거 없어 그럼